1.2.2 이거 이거 나 줘도 돼? 나 줘도 돼? 줘도 돼? 잘 먹을게. 뽀뽀 뽀뽀. 승인도 좀 미안하다, 그렇지? 승인이 고생하는데 우리가 이걸 막... 형, 너 혼자 했잖아, 혼자 했잖아. 혼자 했잖아. 소중히 했으면 알잖아. 뭐야, 먹어봐. 사과 한번. 내가 왔습니다. 아, 뭐 하나. 진짜. 유광이는 파이팅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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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규야, 그만해라. 배부르다. 승규야, 그만해. 배불러. 수근용 포즈. 수근용 포즈. 아, 박수. 아, 박수. 아, 박수. 아, 박수. 아, 박수. 아니, 진짜. 내가 없어 먹는 거로 잠이 들이 다 없는데. 누구야, 저 수빈이. 수빈이. 진짜? 네. 여덟이 이게 뭐야, 그? 진짜. 뭐 해, 너무 예뻐서. 아, 수빈이 꼬지, 내가. 야, 수빈이 꼬지. 무슨 건 거야. 어? 아이, 고맙습니다. 아, 수빈이. 여러분! 여러분들이 주신 이 음식과 사랑,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! 여러분, 즐거운 여행 되세요! 감사합니다! 안전후대하세요! 우와, 대단하다! 역시 이성기야! 근데 우리 멤버 다 나오니까 한우석이 들려!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! 역시 멤버 하나 뭉쳐야 돼! 사실 우리 일광길이 카메라 사랑을 받을 수 있을 때는 진짜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, 지상열씨, 그리고 또 우리 노홍철 군, 그리고 우리 김종민 군이 진짜 이렇게 촛을 잘 만들어주셨고 그분들, 그분들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! 감사합니다! 감사의 박수 한 번 일단! 감사합니다! 아닌데! 홍칠이 대신해서 부담 많이 됐지?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은 있었어요! 아, 진짜 저것도? 네! 답이 딱딱딱딱 어디? 아, 왜냐면 저는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면 재밌게 진짜 열심히 할 자신이 있어요! 아,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네? 저요? 어! 아, 그게 또 아니죠! 어, 저희가 성마을 얘기해봐! 성마을이요? 어! 한 단계도 쳐야 돼! 한 단계도 쳐야 돼! 한 단계도 쳐야 돼! 한 단계도 쳐야 돼! 우리 그 제나 얘기를 한 번 해볼까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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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홍철아 지금 1박 2일! 차 가는 길에 너한테 전화했어! 홍철아! 헤헤헤헤헤헤헤헤 홍철아 오늘! 네! 1박 2일 1주전 됐어! 네! 오이갓! 아, 세일 축하합니다! 세일 축하합니다! 오 마이갓! 세일 축하합니다! 오마이갓! 홍철아! 홍철아! 1박 2일! 우리 그 1박 2일이 가끔 생각나고 그리울 때가 있어? 네, 형님! 언제가 제일, 제일 그리워요? 제 총렬들을 보았다, 형님! 아니, 이제 홍철아! 네! 홍철이가 나간 다음에 이승기가 들어와서 잘하고 있는 거 같아요? 못하고 있는 거 같아요? 야, 이거 어떻게 말해야 돼, 이거! 하하하하! 형, 저 옆에 있어요! 야! 아니! 1박 2일 도망가고 오자는 다음에 후회해 본 적 솔직하게 한 번데로 있다, 없다? 한 번데요? 한 번데요? 한 번데요? 한 번데요? 한 번데요? 한 번데요? 홍철아, 보고싶다 고맙다, 땡큐! 안녕하세요, 고맙다, 고맙다, 경제님! 여보세요? 상결 씨! 네, 반갑습니다 아니, 1박 2일이 1주일 됐다니까 기분 이상하지 않아요? 저 내가 빠지니까 잘 되더라고요 지상일 씨 대신해서 김 씨가 들어왔는데요 두 사람이 통화를 한번 해보세요, 어색하게 네 한번 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 김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 예 김씨씨 안녕하세요. 김씨씨. 아니지? 한 번 예. 단독직인 쪽으로? 단독직인 쪽으로. 단독직인 쪽으로. 아니. 요즘 같은 마음대로 가오동도 때릴 수 있어요. 가오동도 때릴 수 있어요. 여기 종. 아니 김씨. 예. 아니 잠깐만 여기. 아니. 죄송합니다. 감도가 안 좋아가지고. 주장 바꿔드릴게요. 강호동. 아 상길씨 저 강호동인데요. 아니. 뭐다. 이게 빠지라고 해야지. 빠지라고 해야지. 상길씨. 빠지야돼. 형님. 형님. 일단 우리가 오늘 생일이니까. 상길씨가 만약에 스케줄이 가능하면. 지금 영동으로 와주시면. 우리는 영광으로 알겠는데요. 알겠는데요. 지금 혹시 좀. 우리가 1주년 특징으로. 목소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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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부터 따로 둘이서 얘기 한 번 해보시고요 아 지금 지금 오르기 시작하면요 아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기회가 점심이 있다면서 중간 전화를 다시 한 번 드릴게요 1분은 아우스 1 아 그립다 그립다 아지 상렬씨 상렬이 형이 곤란한 질을 받으니까 급춘지해지세요 와 저렇게 진지 형은 처음 봤어요 야 상렬이 형이랑 오면 또 수건이 형은 또 아 너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야 상렬씨 오면 이해관계가 복잡하네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딱 어색해질 관계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난 안 들었는데 예 상렬씨 다리가 타봐 예 우리 그 지금 모든 팀원들 다 모여가지고 지금 상렬씨 오늘 프로젝트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수근이 형은 문자를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된다고 문자 보내대요 이산연 어 섬을 왜 들어가요 예 아 아 예 성가인데요 아쉬운 척 아쉬운 척 아쉬운 척 아쉬운 척 아 진짜 미시다 그렇군요 아니 지금 그 3개식 안 온다고 그러니깐 김씨랑 지금 수근이가 너무 좋아하는데 양 믿지 않으세요? 수근이랑 춤춘다 아 진짜 머리 아플 때도 이수근 씨가 오는 거 좀 싫어하나 봐요? 그랬더니 이수근은 그러면 안 된대? 그래서 처음에 이 pd랑 나 pd가 저걸 잘라야 되겠다 자신이 찾아와서 연락을 했는데 자기가 무릎을 꿇고 우리 가입으로 해서 개도 개도 키우는데 우리 또 키우자. 빨리 키우자 생각하고. 우리 그냥 살려주세요. 해서 어느 날 이수공이가 된다는 거야. 와 대박이다. 와 대박이다. 오면 죽을 텐데.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모일 시간이에요. 어떻게 이 예능 프로로 내 고향 여섯 씨를 만드래. 뭐라는 수준 좋아해. 야 너 나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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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근이 챙기는 거 반만 챙겨보세요 저를. 아 갤만둬 챙겨줘 저 사람을. 얼마나 지상규 씨가 꼬맥인 줄 아니? 그냥. 이승훈이가 한 2, 3년만 지나면 우리나라 최고의 MC가 될 거 같다고 생각 안 하세요? 제가 아까 저기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. 반만 년 이상으로. 왜 옛날에는 그런 멘트가 안 나왔어. 그렇게 순발력이 좋은 사람이야. 그게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자신감은 괴로지 뭐. 근데 자신감을 얻어버리니까 그냥 잘하잖아. 그게 힘든 거고. 그러니까 네가 이제 뒤에서 남욕하는 거 그거 꽂히기 시작하면서 점차 좋아지잖아. 그럼 꽂히라. 그럼 꽂히라. 내가 좀 힘든 거 아니야? 이런 왜. 내가imi에 귀신을 세워줘서. 그래서 내가 아멘.